뭐 하는 짓이죠? 아 춤을 해 춤 잘 추세요? 춤이야 뭐 되게 좋아요 어 워너원 요즘 사람이다 아 이 춤 추시는 건가요? 보세요 지금 똑같잖아요 얼추 네 포인트 동작들은 다 있는데 될 것 같은데 정말요? 야호 야호 멈출 수 없는 기분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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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ke me feel so high 미치겠어 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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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두통이 올라간다 하하하하 씻고 씻고 나갈 준비를 해보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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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 그도 외출 준비하네요 이제 하하하 오늘은 과연 어디를 가실지 하하하 역시 광이 나니까 신발이 신발만 보이네요 신발만 저렇게 광이 나면 자신감이 좀 생기시는 거죠? 하하하 일단은 하체 쪽이 멋있다라는 생각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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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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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